. 이게 아들 사주인가요? 네. 이거 며느리 사주고. 네. 이건 엄마 사주고. 네. 이게 이 사주가 같지는 안 살죠. 네. 이 사주가 절대 같이 살 수 없는 사주거든. 하루에 쭉 한 끼 먹었는데 제일 괜찮은 걸 원해서 며느리가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그냥 분갈이를 시켰어요.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한테 연락한다니까 지금도. 그니까 그건 그건 그렇지만 이 며느리 사주가 굉장히 세다. 세고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해요. 응 진짜요.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 뜯어내기 위해서 응. 그 순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뭐가 필요해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. 그럴 때는 한 삼 일 전부터 굉장히. 안 하던 전화도 하면서. 그래 맞아 응 딱이다. 응 안 하던 전화도 하면서 어머니 뭐 식사하셨어요. 응 뭐 하셨어요.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필요한 목적을 달성을 했어. 엄마가 돈 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천만 원을 줬구나. 응 뭐 오백이 필요해서 오백을 줬구나. 응 그러고 나면 딱. 끝나죠. 딱 쌩이야 응 그래서. 엄마가 속으면서 응 혼자 애로우니까 응. 또 속고 또 속고 맞아. 엄마가 차라리 이걸 안 해 주고 속. 속고는 거나 해 주고 속고는 거 똑같아. 안 주면 또 아들이 당하잖아 덕덕을 치고 그러니까 치는데 아주 속 터져서 죽었어요 아유 엔정아. 아는 게 기억이야 아유. 엄마 마음이 그렇다고. 뻔히 알면서도 네. 며느리한테 해 주고 나서 네. 또 괜찮겠지 했는데 엄마 많이 십 해 주고 십 분 지나면 이 성격 자체가 눈빛이 틀리거든. 며느리가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. 말을 하자면. 싸가지 졸라 없는 며. 그렇지. 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. 이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지 혼자 살아야 될 사주예요. 그래요 맞아요. 성격 자체가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돼. 지가 제일 잘났어. 예. 난 말 듣지도 않아. 응 응. 이 사주가 어떻게 누구 말을 들어. 응 지가 제일 잘났어. 예 신랑 말도 안 들어. 근데. 작년부터 한번 물어봐 엄마. 재작년부터 이 며느리아하고. 그 이 그 얼굴을 보지. 말고 예를 들어서 등 돌리고 엄마랑 있다. 그렇게 공수가 나오거든. 진짜요. 뭔만 잘지. 그래서 오신 거잖아. 좋은 문제는 그 앞전에 해 준 거고.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팔아서 며느리아 좋구나. 다 줬을 거야. 응. 근데 딱 주고 나니까. 뭐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매놀이하고. 엄마로 인해 싸운 게 아니라. 매놀이가 집 안에서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. 엄마한테 지금 튕겼다고 말을 하거든. 뭐든지 잘못되면 나한테 화살이 돌아와. 응 엄마가 개통정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. 어. 결론은 지가 잘못했거든 내가 봤을 때. 다른 돈 달라는 소리 안 해. 그러니까 결론은 지가 잘못했다고. 뭔 말인지 알겠지. 네. 근데 그 자기의 그. 저기 의식 속에서. 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. 그냥 막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이 그랬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. 가재 망상증이야. 가재 망상증 응 맞아 엄마가 또 고마워. 그 의식 속에서 늪에서 사는 애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야. 네 아주 축했어요.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속으로. 우리 아들. 그 잘 사라고 아니요 솔직히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라고 이혼해버렸으면 좋겠어 엄마 마음이 그래요. 그럼 아직 그런 소리 하려면 몇 번씩 나오지 그렇죠.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우리 며느리하고. 아들하고 지금 이혼 수가 있나 엄마는 지금. 소통으로 그럴 거야. 내가 이혼 수가 있다면 엄마 박수 주고 갈 것이고 이혼 수가 없다 그러면 엄마는 또 우울해서 또 다른 점을 보러 가겠지. 그치. 엄마 마음속이 그렇다고 맞죠. 네. 그러나. 아들이 굉장히 엄마 아들이. 엄마 앞에서 엄마 아들 욕해서 미안하지만. 정말로 줏대 없어요. 응. 아들이 한마디라도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해도 너무한다. 너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 너랑 못 살겠다. 그런 말을 안 해 줄 데가 없어. 예 그 이야기 한마디만 했어도. 며느리가 그러면 내가 한번. 중심을 잡을 텐데. 볼 텐데 근데 그게 없어. 예 그래요. 며느리 욕하지 마시고. 예 엄마 아들 욕하세요. 그러니까 아들을 잘못 키웠어. 아니요. 예 엄마 아들같이 엄마 아들은 진짜 왕자. 예 임금처럼. 예 사방 대신 떠바뜨리고 엄마가 아들을 치웠어요. 예 그게 엄마 죄예요. 맞아요. 응 아들한테 혼날까 따끔하게 혼나고 혼내키고 그랬어야 돼요. 남편한테 정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정을 쏟아서 그래. 예 남편은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거야. 그게 잘못됐다고요. 한번 물어볼게요. 엄마. 손자 손녀 얼굴이나 보고 살아요. 아니 안 보여줘. 안 보여주죠 엄마 이것 때문에 나한테 막 할 손하고 싶은데 그렇죠 손녀 손녀 얼굴도 딱 어느 순간에 이 년 됐을까 삼 년 됐을까 끊겨 버리고. 그냥 엄마 혼자 그냥 그 애타서 죽어버리라고 딱 그 마음이에요 못돼 처먹은. 예 아주 엄마 아들한테. 엄마는 빨리 죽으면 또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또 그 지적 몹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. 엄마 미안한데. 아들을 낳았어. 예 맞아요 왜. 내가 상스럽게 표현했어 미안해 남아 아들한테. 네 괜찮아요. 아들을 낳고요. 네 그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꼬락스를 며느리가 그대로 보고 배운 걸. 그래 똑같애 똑같애.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욕할 필요만 없다는 거야. 네. 혼자 욕할 것은 내 아들부터 욕하라는 거야. 네. 그리고 미안하게도 이혼 수가 없습니다. 왜. 아들이 벌벌벌 기이니까. 네 다행이에요 근데 아들이 호래비 되는 건 안 되지 내가 빨리 죽어야 돼. 엄마 마음이 옷 지켰으면 빨리 죽는다는 말을 했을 거야. 네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아들은. 사주에 며느리한테 빌고 살아라는 사주예요. 엄만땅 같은 놈 아이고 엄마. 돈 다 뜯어서. 자기 마누라한테. 달달이 뜯어가 지금도 그쵸. 엄마가 주지 마세요 결론은 엄마가 그래도 없다 그래도 아직 뭐가 짓지 않은 소리네. 엄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안 믿어. 엄마는 돈이 없다는 말을 안 믿어 걔네들어 어디서 또 나와 그래 걔네들어. 어디서 나와가 아니라 어디서 꽃으로라도 주겠지겠지. 꽃을 주면 어디서 갚으라고.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. 그냥 어차피 이래도 안 보고 저래도 안 볼 거 같으면. 돈 주지 마세요. 아시겠어요. 죽을까 봐. 안 죽어요. 내가 봤을 땐 엄마가 줄까 봐 걱정이에요. 내가 죽어요 순서가 맞아요. 하지 말고 우리가 제일 듣고 쉬는 소리가 그거예요. 뭔 말인지 알죠? 아유 사는 게. 아유 정말. 내가 욕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대신 욕을 써서 속이 다 시원하네. 내가. 아유. 네 그러니까 아들 엄마가 잘 못 가르쳤어요. 엄마가 잘 못 가르치고 일 한 번도 엄마가 일 나가면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아들 다칠까. 공부를 잘했어요.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까지 보냈어요 난 정말로. 그래서 뭐예요. 그랬는데 똑같은 사가지를 얻어 들은 거야. 그 지가 공부를 했으면 뭐예요 지 공부 한 값을 풀어먹지도 못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엄마 돈이나 뜯고 지금 놀고 있는데. 이게 문제라는 거야. 아니 꼭 세상만 살아 걔는. 저는 잘나는데 잘난 저를 못 알아준대. 그러니까 좀 안 당하는 거라서 그게. 엄마 괜히. 엄마 마음은 여기에 하소님도 나 저한테 하고 싶고 여기도 속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둘이 이혼 안 합니다.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게 이 자식은 정신 못 차려줘. 끝까지 못 차려요. 근데 이 자식이 역마 쌀에 있어서 진짜.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해요. 그래서 집 먹고 싶은 거 있고 싶은 거. 다 해. 둘은 다 해요. 여자랑 엄마만. 철저하게 돈 대주고. 예 마음 대주고 다 대줘요. 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. 지들끼리 벌어서 하라 그러세요. 네 알았습니다.